왜 중앙지의 기자들이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일까? 방송과 달리 신문은 정부로부터의 언론 통제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간간히 중앙지 기자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는 것은 화제가 될 정도입니다. 유력지의 침묵이 훗날 어떤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선거부정이 단순히 의욕 수준에 머물 때는 선거가 끝난 지 2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선거부정 문제는 단순한 의욕을 벗어난 지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앙지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방현 기자의 견해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중앙지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예외적인 경우가 바로 부여개표소 분류기 문제를 다루었던 김방현 중앙일보 기자일 것입니다. 공병호 tv는 이 기사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해서 5월 14일 날 김방현 중앙일보 기자 특종 핵심을 때리다는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6월 11일자 중앙일보에는 김방현 기자의 투표지 분류기에 맡긴 국민주권이란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칼럼입니다. 김방현 기자는 자신의 칼럼에서 세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 가지 분류기 문제와 총선 투 개표 과정의 의혹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각 선거관리위원회와 집권세력 여당 등이 책임을 크게 져야 할 부분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분류기에 대한 의혹은 반드시 이번에 해결되어야 된다. 김방현 기자의 주장입니다. 지난 4월 15일 날 충남 부여군 개표소에 있던 참관인들은 개표 과정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다고 중앙일보에 정언했다. 이들은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 1번 후보 표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거나 2번 후보 표는 재확인용 미분류표로 분류되는 게 많았다고 했다. 재검표를 요구해서 분류기를 다시 돌리면 1번과 2번 후보 투표지 집계 결과가 역전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실에 대해서 투표용지는 기표 형태가 천차만별이라서 재확인용으로 분류된 확률이 20% 이상 높아지기도 하며 분류기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다. 오류 가능성이 20%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기계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만들어진 2002년도에 도입된 시스템이 지금까지 20% 정도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좌연한 거 아닙니까. 서울 성북구에서는 분류기가 1810표를 1680표로 인식하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김장인 기자가 칼럼에서 내세운 그런 주장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기된 의심의 중심에는 투표지 분류기 문제 또 이 부분도 김방인 기자의 주장입니다. 이번에 제기된 여러 의심의 중심에는 투표지 분류기가 있다. 노트북 컴퓨터와 일체형의 분류기는 컴퓨터와 일체형의 분류기는 초당 5.66장 분당 340장의 투표지를 처리한다. 참관인들은 분류기 속도가 엄청 빨라서 처리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게다가 개표장의 사람은 많지만 개표 과정을 주의깊게 보는 이는 더물다는 정언도 뒤를 따랐다. 분류기는 내장된 프린터를 통해서 개표 상황포까지 출력하는 능력을 갖췄다. 뭔가 외부로 하고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선관위 주장대로 단순히 숫자만 세는 기계라고 보긴 어렵다. 선관위가 계속 주장하는 건 단순한 기계라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분류기는 2002년 6월에 도입됐다. 이후 언론도 개표 현장 취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투표가 끝나면 TV 앞에 앉아서 출구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 이렇게 편리함이 바로 조작 가능성의 영역을 크게 확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방윤 기자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이제 20년 가까이 분류기에 맡겨둔 국민의 권리를 점검할 때가 왔다. 궁금한 것을 말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해명할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딴짓으로 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명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주권 행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선거 부정의 부인 논자들은 반성해야 될 점이 너무 많은 거죠. 해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억박지르지 않습니까. 역사적 죄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김방윤 기자의 주장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더하고 싶습니다. 분류기는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니라 전자개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해왔던 분류기는 단순 기계장치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분류기와 제어 컴퓨터의 통신기능 탑재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입증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거의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 사실로는 통신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이거는 정확하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죠. 법원은 최소한의 증거에 해당하는 분류기와 제어 컴퓨터에 대한 보존신청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왜 거부하냐. 왜 거부하냐. 왜 거부하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왜 거부하냐. 법원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되죠. 이번에 아마 많은 시민들 가운데 법원의 조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법원이 대법원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개표기 도입의 주역이 바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고자리, 실질적인 최고자리에 있는 상임위원 조혜주 씨입니다. 2002년 이후에 숱한 소송의 대상이 되어왔던 분류기 문제는 전형적인 매몰비용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다른 말 못할 이유 때문에 자기들의 선택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이 고쳐야 되는데. 그런 외면에는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들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그런 의심을 계속해서 더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처럼 투개표 과정에 의혹이 많았던 경우는 없었다. 김방연 중앙일보 기자의 주장입니다. 이번 총선만큼 투개표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자주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대전 동구에서는 투표함에 봉인지를 떼었다 붙인 흔적과 투표함 장검장치가 해제된 것도 발견됐다. 참관인들은 개표 전에 누군가 투표함에 손을 댄 것이라고 항의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관상 실수라고 어부머리고 넘어갔다. 또한 전북 전주시 완상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4674명인데 반해서 실체 투표자 수는 4684명으로 10표가 더 많이 나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곳에서 섞였다라고 해명했다. 이번에 사전선거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공직선거법 제151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김방연 기자가 주장했습니다. 제 의견을 더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정선거 사례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에서도 사례를 분류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선거 의혹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들은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유튜브와 온라인상에 많이 산재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연적이고 산발적이고 일과적인 활동이라기보다도 누가 보더라도 특정 그룹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주장입니다. 국민들 가운데 무관심한 사람이 많다. 김방현 기자의 주장입니다. 이보다 더 이상한 것은 국민적 무관심이다. 납득하기 힘든 장민의 수없이 나와도 국민들이 눈길을 주지 않는다. 내가 던진 소중한 한 표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모습이다. 설마 전자개표기에 오류가 있겠나 하는 신념체계는 굳건하다. 저의 주장입니다. 선거가 조작될 수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그리고 어떤 사회가 될지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무관심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거 결과 자체가 특정 그룹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으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지 자신과 아이들은 장래는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을 진정으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무관심으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고 자식 세대가 살아가는 삶이 선거 조작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살아갈 수 없는 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라도 침묵과 무관심으로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부정 사례를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질타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선거 부정 사례들이 이 세상에 낱낱이 입증되었을 때 역사적 죄인이라는 그런 죄목으로부터 결코 자유롭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